이미 예고를 했듯이 조바인 대통령이 미국 시민과 결혼한 불법 이민자들에게 시민권 취득 기회를 주는 친이민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자 이제 오는 11월 대선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이민 문제를 정면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4일 남부 국경을 넘어 불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한 사람들의 미국 망명을 금지하는 행정조치 시행을 밝혔던 바이든 행정부가 태도를 바꿨습니다. 조바인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 시 시민권 취득 기회를 주는 새로운 이민 프로그램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일단 그 조건으로 미국에 최소 10년 이상 거주한 이민자들에게 취업 허가와 추방 보호 시민권으로 갈 수 있는 길인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하는 이 세 프로그램은 최근 수십 년 동안 시작된 가장 큰 이민 이니셔티브 중 하나라는 평가도 이어졌습니다. 자 또한 오늘 발표된 새로운 프로그램은 이민법 조항에 의해 뒷받침된다면서 영주권 신청이 훨씬 더 쉬워지고 트럼프자 대통령이 만일 대선에 승리에 취임을 한다 하더라도 쉽게 취소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일단 이민정책연구소에 따르면 110만 명에서 130만 명에 달하는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 시민들과 결혼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신문은 전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트럼프자 대통령과 공화당 측은 이번 프로그램이 불법 이민자에 대한 대규모 사면이라며 강력하게 공룡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민주당 조 바인 대통령의 입장에 대한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소위 집토끼를 의식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월스트리스 전화를 따르면 바이든 정부는 이민 옹호자들과 법적 지위를 갖지 못한 가족을 든 라틴계 히스패닉 유권자들의 분노를 피하고자 미국에 이미 거주하고 있는 장기 이민자들이 그 수혜를 볼 수 있는 당근 정책을 고시함에 얻고 이제 이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오늘은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인 이른바 다카 프로그램 기념빌로 연방 의원들과 이민 지지자들 이민자와 결혼한 미국 시민권자와 함께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자리였습니다. 이 다카 프로그램은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건너와 의도치 않게 불법 체주자가 된 청소년들의 추방을 유예했는 제도로 지난 2012년 버라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추진한 바 있습니다. 주택임대료 관련 소식입니다. 최근 수년 또한 급격히 상승 이후 오름세가 다소 둔화하거나 또 하락했던 미국 내 주택임대료가 다시금 들썩이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자기는 연방준비제도 연준의 인플레이션 즉 물가상승 현상과의 싸움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월스트저널은 지적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지난 1년 이상 아파트 신규 공급이 넘쳐나면서 주택임대료는 억제되어 왔습니다. 심지어 지난해에는 공실률도 증가했는데요. 하지만 최근 수개월 동안 아파트에서 나가는 세입자는 예전처럼 많지 않으며 또 이용할 수 있는 물건들도 빠르게 임대되고 있다는 보도인 것입니다. 일단 워싱턴 DC와 미주리주 캔사스티와 같은 미국 북동부 지역과 또 중소부 여러 도시들의 임대료가 올해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전문가들 대부분은 올해 주거 인플레이션이 보다 더 둔화될 것이라고 말하지만 일부 아파트 소유주들은 최악의 임대료 침체는 이제 지났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분석해본다면 일자리의 강한 증가세로 임대인들에게 가격 결정권을 쥐게 되면서 임대료 인상에 한몫을 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관련 상장기업들의 최근 실적 발표에 따르면 대형 임대주들은 임대차 계약 갱신때 약 4% 임대료를 인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최근 일반적인 물가 상승보다 높은 수준인데요. 해안가의 일부 고급 주택들의 경우 임차인들에게 무려 7% 가까운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부동산 시장에 눈을 돌리는 투자회사들은 다시금 대규모 아파트 포트폴리오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임대료 상승은 인플레이션 상황을 보다 복잡하게 만들 수 있고 연준의 금리 인하에도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일단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주택 임대료에 우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에서 미국 내 주택 상황은 복잡하다며 주택 시장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은 인플레이션을 둔화해 금리를 낮추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부동산 침체로 수익이 떨어진 부동산 업계에서는 연일 좋은 얘기만 하고 싶어 하듯이 역시 이번에도 부동산 중개입사이트 아파트먼트 리스트의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이렇게 말합니다. 임대 수요는 확실히 회복되고 있다며 바닥은 지났다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업계의 발언은 크게 신뢰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연일 이어지는데요. 바닥에서 반등했음에도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올해 전국적으로 큰 폭의 임대료 인상이 재개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라고 전했습니다. 미국 전역이 더위와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인 4분의 3 이상이 더위 영향권에 들어갔는데요.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 폭염과 산불 연기 피해를 연방정부 지원을 받는 주요 재난으로 지정해달라는 청원이 환경단체와 보건단체, 노동단체들로부터 제기돼 그 이목이 몰리고 있습니다. 일단 온실가스 배출 증가에 따른 기후변화로 기록적인 더위가 잦아지고 또 산불이 잇따르며 연기로 인한 고통이 커지는 데 따른 요청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극단적인 더위 피해는 이미 곳곳에서 그 현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매년 미국에서 더위로 숨지는 사람들은 허리케인이나 홍수, 토네이드로 숨지는 사람을 합친 것보다 많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극단적인 더위 피해를 본격 다루기 위한 방책과 그 수단은 이제 막 걸음마 단계뿐이라는 것이 현실이라는 지적입니다. 비영리단체 모두를 위한 기후 유연성의 KT보먼 맥클라우드는 전 세계 어디에도 아직까지 지역사회의 극단적인 더위에 대응하는 데 적합한 기관이나 그 수단은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단 연방정부에 대한 청원이 받아들여진다면 지역사회가 무더위 쉼터를 세울 수 있고 학교 등 공공시설에 공기정화 장치를 설치하는데 연방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제외기간 사용량이 폭증하는 물과 전기요금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하지만 미국에서 극단적인 더위를 연방재능관리청 피나의 주요재난으로 지정하려는 시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지난해 6월 연방 하원에서도 관련 법안이 추진됐지만 서명에 참여했던 의원은 민주당 의원 11명 고아당 의원 단 한 명에 그치며 더 이상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일단 연방정부에 재난선포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1988년 스탠포드법의 16가지 주요 재난 범죄에는 극단적인 더위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연방정부에 대한 청원에 참여한 단체들은 연방재능관리청이 몇 해 전에도 스탠포드법에 포함되지 않은 코로나19를 주요 재난으로 선포했고 자금 지원을 한 전례가 있다며 이번에도 예배 규정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연방정부가 이 청원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법정 소송에까지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에서 미투운동을 주도해왔던 인권운동가 두 명이 최근 예상보다 높은 청량의 징역형을 선고받자 이들을 구하기 위한 구명운동이 확산됐습니다. 여기에는 미국도 적극 동참하고 나선 것입니다. 중국에서 미투운동을 이끌어왔던 인권운동가 황쉐친과 왕잼빙이 최근 징역형을 선고받자 해외에 있는 그들의 지지자들이 설병 캠페인을 불리는 구명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설병 캠페인, 여기서 설병은 이들 두 명의 이름에서 한 글자와 동일한 음의 한 글자를 따서 만들어졌는데요. 현재 미국 워싱턴 DC와 보스턴, 샌프란시스코, 미국 뿐만 아니라 영국, 캐나다, 토론토, 일본 등에서도 설병 캠페인이 열리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4일 중국 광주우 중국법원은 황쉐친에게 5년형, 왕잼빙이기는 3년 6개월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국가권력 전복 혐의로 중국 정부가 반체제 인사에게 주로 적용하는 혐의입니다. 황쉐친은 광주우의 관행매체에서 기자로 일하다 자신의 성희롱 경험을 폭로한 중국 미투운동의 선고적인 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는 중국 여기자 성희롱 온라인 설무조사를 추진했고 황쉐친은 왕잼빙극 등과 함께 광주우 등 지역에서 미투 등 사회문제를 논의하는 토론회를 조직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 수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폭로에 나섰고 대학교수 등 여러 명의 해임이나 징계처벌까지 이어졌습니다. 한편 미국은 현재 국무부까지 나섰는데요. 미 국무부도 성명을 통해 이들의 석방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우리는 중국이 이들 두 명과 기본적인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구금된 다른 인연들을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맥도날드 관련 소식 하나 전해드립니다. 이 패스트푸드의 대명사죠. 맥도날드가 인공지능 기업 IBM과 손잡고 야심차게 도입했던 드라이브스루 인공지능 AI 주문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합니다. 일단 주문 오류가 매우 자진되다 결국 직원들이 개입해야 되는 일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 좀 정리해드립니다. 2021년 10월 맥도날드 드라이브스루 매장 약 100여 곳에 도입했던 인공지능 AI 주문 서비스가 다음 달 26일 종료하기로 했다는 보도입니다. 맥도날드의 AI 서비스 도입은 당시 매우 큰 화제를 모으게 됐습니다. 크리스 캠스키 맥도날드 최고기 경영자는 직원들은 주문 5건당 한 건 꼴로 개입할 것이라며 성공에 대한 자신감 마저 보였었는데요. 당시 햄버거 체인저 웬디스 등 다른 패스트푸드 업체들도 인공지능 AI가 인건비를 아끼고 고객들에게 비싼 메뉴를 적극적으로 추천해 매출을 늘릴 것이라며 반색했고 뒤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성과는 한참 못 미친 것입니다. 인공지능 AI 챗봇의 오류로 직원들이 직접 나서는 경우가 훨씬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엔 차량에 탄 채 주문하는 드라이브스루 특성상 외부 소음 역시 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동영상 플랫폼 틱톡엔 물과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주문했는데 뻘어와 커피크림이 추가되는 등의 공영상이 논리 공유되게 되는데요. AI 챗봇이 주문을 마무리하길 독촉하자 고객들은 기다려달라 우리는 인간이야 라고 외치는 영상까지 화제를 모게 됐습니다. 해피 맥도라드는 조만간 구글의 업무지원용 챗봇인 에스크피크를 도입해 또 다른 인공지능 AI 활용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